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아동, 어르신 시설을 지원합니다. 강서구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332개소 및 지역 아동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직원 고용유지 및 코로나 방역 등과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위한 각종 운영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강서구는 이어 요양시설 19개소, 주야간시설 39개소, 공동생활가정 13개소 등 63개소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방역 등 운영에 사용하도록 50만원과 100만원씩 차등 지원합니다. 한편 강서구는 그동안 저소득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,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.